안녕하세요. 통통통TV 마스코트 통통이에요. 통통에서 통통이가 아니라 통통통 뛰듯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저희 김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 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데요. 박사님, 요즘 저한테 종부세 관련 많이 물어보시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같아도 종부세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26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8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최저 종부세가 81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단독맹위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한 경우에요. 현행 종부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연령과 보유기관을 계산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거든요. 1세대 1주택 단독맹위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공제는 60세에서 65세에는 20%, 65세부터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에는 4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는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를 해주는데 두 가지 공제 합계의 최고 한도가 80%라고 해요.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예시한 사례도 공시가 18억에 올해 종부세가 7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3년을 보유하고 나이가 68세인 경우였죠. 박사님 대충 알겠는데 그럼 연령과 장기보유를 못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통통이가 좋은 질문을 하네요. 답해드릴게요. 만약에 연령, 장기보유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하면 공시가 18억이면 종부세 부담이 406만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앞에서 최대 공제를 받는 사람이 81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약 5배가 되는 금액이네요. 공제가 20%면 종부세가 324만원, 40%는 243만원, 60%는 186만원 정도 돼요. 박사님,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우리 통통이 질문이 점점 세련되어 가네요. 요즘 고카 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은데 만약에 공시가격 18억은 주택을 50대 50 공동 소유하면 올해 종부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부부 합산해가지고 186만원 정도 나와요. 단독 명의로 연령과 보유 공제 최대 적용 시의 81만원보다 약 2.3배가 많게 되네요. 박사님, 그럼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통통이가 있으니까 진행이 술술 잘 되어서 참 좋네요.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 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4억원짜리 한 채, 조정 대상지역인 다른 지역의 공시가격 4억짜리 한 채 이래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가 2,159만원이 나와요. 공제 최대 적용 81만원 대비 26배나 되네요.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 잘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면 연구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통통이도 다음 미팅 때까지 잘 있어요.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자, 우리 같이 통통통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 김박사님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